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2012 한국관광의별 문화관광 자원부분에 선정됐습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제정돼 올해 3회를 맞이하는 한국관광의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상식으로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2012 한국관광의별 최종 수상자는 수원 화성회의 금강소나무숲, 정선오일장, 일본에서 한류 열풍을 주도한 아이돌그룹 카라까지 총 10개 부분의 단체 및 개인입니다. 2012 한국관광의별은 범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결과 60%와 심사위원 평가 40%를 반영해 최종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문화부 장관명의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소원 ITV뉴스 이태웅입니다.